우리가 벌써 몇 곡 했어요? 여섯 곡 했어요 마지막 남았네 여러분 즐거워보신가요? 다행이다 그렇다면 즐거워보셨나요? 마지막은 뭘로 점식해야 되죠? 진짜 아쉽다 아쉽다 우리 마지막 한글자 손을 맞춰 아 둘! 짧게 넌 이제 하나 저희가 엔터를 드릴 것처럼 할게요 저 너무 힌터스테이지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무대에 꼭 한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한글패스 자 이제 우리 요즘 한글자도 맞으려가지고 시작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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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 유 유 유 유 영상 유 예 쥬얼 자, 유닛 쥬얼리 유닛 쥬얼리 선배님 사랑합니다 아니, 스텟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가지고 대 탁 스텟이 없어요 여러분, 죄송합니다 유닛 쥬얼 유닛 쥬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, 저 쥬얼인 사람 반짝반짝 한다는거죠 오, 의미 몰라 네, 여러분 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늘 시작해야 돼가지고요 네, 여러분 유닛 쥬얼 유닛 쥬얼 유닛 쥬얼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드림클 사랑의 성세들 렛츠고고 유닛 쥬얼 유닛 쥬얼